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수출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지금 오늘 오전 기준으로 136만 명 지금 현재 확인해보니까 136만 7천 명 정도가 지금 청원을 했어요. 법제사법위원회가 이 청원에 대해서 이틀에 걸쳐 청문회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주작 의혹 명품백수수 의혹 관련해서 이제 해병대 최상병 사건 관련자들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 39명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 청문회다. 증인들도 출석 의무가 없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법적 근거는 일단 부족해 보이는 것은 맞죠. 왜냐하면 이 청원 자체가요. 대통령 탄핵 수출을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그러면 탄핵 수출은 국회법상 그 절차가 명시가 돼 있어요. 지금 민주당이 검사 탄핵에서 하겠다고 하는 소위 국회법 130조에 의한 법사위 회부 조사입니다. 그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절차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회해서 탄핵 수출은 발의는 안 하고 국민 청원이 국회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그걸 가지고 청문회를 열겠다고 해요. 그러면 탄핵 수출에 대해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우회해가지고 잠탈하는 거예요. 일단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보면 탄핵 수출 청원은 기관으로서의 국회 그러니까 전체로서의 국회가 하는 거지 이게 기관으로서의 국회가 할 수 없는 사안이고 국회의원 과반이 발의를 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 굉장히 지적할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방식으로 청문회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문제가 있죠. 첫째로 여기에 지금 국민적인 지지나 동의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130만 명 단순 머릿수로 보면 많은 숫자인데 우리나라 유권자 수가 4,428만 명이에요. 그러면 한쪽의 극단적인 한쪽 진영에서의 3%가 모이면 이 정도 숫자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도 146만 명 국민청원 있었던 얘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탄핵해달라는. 그다음에 이게 역사적으로 설레도 없어요. 과거에 대통령 탄핵소추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탄핵을 해달라는 국회 청원이 들어온 게 한 10번 됩니다. 전부 다 한 번도 이런 청문회 열지도 않았고 모두 임기 만료 폐기가 됐거든요. 그런 것이고. 그다음에 이 탄핵소추 사유들이 무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신일해법 강행, 후쿠시마 오염소 해양투기 방조 이런 것들인데 이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나요? 위법이나 위헌이고 이게 중대한 헌법 위반이어야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애초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없는 것이어서 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민주당이 지나치게 오버하고 있다. 굉장히 우려가 듭니다. 일단 절차만 놓고 따진다면 탄핵소추라는 걸 빼고 탄핵소추에 대한 청원이잖아요. 법적으로 청원 절차가 있습니다. 그냥 a안이라고 해보세요. a안. a안이 청원 조건을 댔습니다. 5만 명이 넘어서 됐고 그러면 국회에서 나중에 판단해서 이거를 소관 상임위에 넘겨서 이걸 법안으로 만들 수 있을지 어떤 a안의 법안을 만들어달라고 청원을 했을지 상임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임위에서 얘기하려고 보니 이거 관련자들도 많고 그냥 의원들 몇 명이 앉아서 하는 건 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청문회에서 의견을 들어보자. 이 청문회 자체 취재에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소추라는 발언을 떼고 보면 그냥 a라고 우리가 가정에서 놓고 보면 절차에 아무런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탄핵소추 사회에 나왔다. 처음 청원자가 냈던 사회들이 약간 정보적으로 판단할 것도 있고 예를 들어 저도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걸 탄핵으로 보기에는 현재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런 사례들이 있긴 있어요. 그다음에 과거에 이런 전례가 사실은 없었고 그렇지만 물론 협의하고 합의해서 하면 좋겠지만 대통령도 법적 절차가 헌법상 권해라고 법고를 계속 행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자체는 아쉽지만 그건 사실은 협의를 통해서 협치를 통해서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이 먼저 걷어찬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한은 청문회를 열겠다 문제가 되는지 좀 과거의 여야의 이런 분위기를 봐서는 좀 오버라고 저도 생각은 들지만 그건 법사위가 하겠다면 의회가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법적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아니 그런데 수사 중이나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죠. 지금 해병대원 사건은 여전히 공수처가 수사 중이고 그다음에 명품 가방 문제도 검찰 수사 중이고 도이치모터스는 아예 재판 중이고 그러면 원래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국회법의 규정에 벗어나는 것이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증인들이 출석 의무가 있는지도 사실 이거 좀 불분명하지만 출석을 한다고 해도 다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왜 본인들이 소추되거나 소추될 우려가 있거나 재판을 받고 있거나 할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국정농단 때 검찰이 수사하던 걸 결국은 탄핵으로 가지고 와서 탄핵 소추를 의결했고 헌재가 최종 판단까지 했거든요. 탄핵 심판에 인정을 했죠. 그러니까 수사 중이니까 이건 절대 건들면 안 돼.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그때 했던 특검의 주도 있었던 탄핵 중인데도 특검이 또 굴러가기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 한동훈 지금 후보가 당시에 또 주역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이거는 예를 들어서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라고 민주당 일부에서 그런 내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영향을 끼치려고 내가 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절차적으로는 전 문제가 없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정무적으로 대단히 본질적인 부분을 깊어봐야 되는 게 이게 결국에는 명칭부터가 탄핵 청문회인데 현직 대통령은 지금 임기 2년밖에 안 지났는데 공공연히 탄핵을 언급하고 그 탄핵 소출을 위한 빌드업으로서 청문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우리 국정과 헌정을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까. 이런 부분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해병대원 청문회 때도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게 정말 청문 그러니까 들을 청 들을 문 아닙니까. 정말 들으려고 청문회를 개최하는 태도가 전혀 아니었잖아요. 증인들을 보고 10분간 나가 있어라. 무슨 아이스하키도 아니고. 그다음에 박지원 의원은 두 손 들고 한 발 들고 서 있으라고 해라. 지금 이 39명의 증인을 채택했는데 그분들 나오면 또 똑같이 할까 하는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점에서도 이 청문회가 과연 이게 국회법의 규정과 취지에 맞느냐. 계속 국민의힘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저도 물론 민주당이 좀 너무 태도 문제에서 과잉이 되거나 그러면 득될 게 없다고 봐요. 그런데 청문회에서 하나라도 더 팩트 당시에 이제 최상명 특검법 관련 운영이 헤난 질이 있었죠.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청문회에서 헤난 질이 헷갈리는데 신범철 차관이나 유재원 법무관리관이 당시 서류를 수사서류 회수에 관한 얘기도 통하였다. 이렇게 얘기한 건 정말 상당한 팩트에서 진전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무익한 거냐 정치 공세만 있었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여사도 또는 대통령의 장모도 증인에 신청이 됐지만 태도에서 만약 문제가 된다면 그건 이제 민주당이 부담 지어야 될, 떠안해야 될 몫이라고 봅니다. 판단을 국민이 또 하시겠죠. 보면서